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부당한 표시 강구와 불법 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선고일 사건 번호는 2021-262-90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이고요. 피고는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입니다. 입주기업에 패소했다가 파기환송돼서 승소한 사건이죠. 이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주시와 공동으로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 분야에 관한 분양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가 기업도시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분양사업을 직접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원주시와 공동으로 분양안내서를 배포한 겁니다. 이 분양안내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신설기업과 이전기업으로 나누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신설기업과 이전기업이라고 나누지 않고 그냥 15년간 100% 재산세 감면은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야 된 거죠. 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면 이전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시에 새로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 대상이 있는데 이전기업은 취득세 및 재단세 감면 대상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안내선은 특별법과는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원고는 2016년 10월경에 피고로부터 공장용지를 24억 원에 매수를 해서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취득세, 재산세 내라 이렇게 해서 2018년 3월부터 20년 9월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2억 3천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분양을 했던 피고를 상대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은 있으니까 취득세와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돌려나오 이런 소송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분양안내선 기재와 다른 경우 기재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원심은 원고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납세의무 이행한 것이고 세제 혜택만으로 소지를 구입한 건 아니라고 봐서 재산상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납세의무에 따른 당연히 납세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손해가 없다는 의견에서 원고충부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분양안내선은 총 6쪽 자료로 되어 있었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표지를 제외한 첫 번째 면의 기재가 되어 있었고 주된 홍보 내용이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원주시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고의 경영 컨설팅 보고서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었고 매수대금 23억 원인데 2년간 지금 2억 3천만 원을 냈다는 것은 매수대금에 비교해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즉 매수 결정에 있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은 상당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곤란하긴 하지만 모든 간제 사실을 종합해서 손해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가 없다고 보는 원심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원고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두 자로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하려면 계약 내용에 이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기각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선택적 청구에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리란 불법행위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고 결국 선택적 청구 일부가 파괴됐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파괴반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품 안내서의 잘못된 기재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것이 반드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